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업무 국케어 위탁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케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천천 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 간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운해하실까봐요 방문 간호 앞에 있는 일반사항이라던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그 전 영상에서도 계속 나왔으니까 방문 간호에서는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평가 지표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들어갑니다 기관 운영부터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사실상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은 요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원래는 수급자와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기관에 있는 그 평가 기준 자체를 한쪽으로 몰아서 모아서 바뀐 것들도 있고요 원래 있던 것들을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친절하게 좀 이런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점수는 어차피 각각 지표에서 매겨볼 거니까 이걸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한번씩 읽어보시고요 세부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구성은 어차피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오늘은 그냥 훑어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 간호를 따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평가 강향 보시면 요양, 목욕, 간호, 주간, 담복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차피 방문 간호에 대해서 다루는 김에 그냥 방문 간호 자체로만 다른 기관들, 다른 사업들을 얘기하지 않고 방문 간호 자체로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영 규정을 보시면 운영 규정은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의 비침이다 그러니까 이거 비치는 책꼬지에 꽂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용이 충실해야 돼요 내용이 충실할 때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11개 항목들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살펴보세요 보시면 방문 간호에서 이용자 모집 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기본적인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운영 규정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용료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양이나 목욕이나 다른 사업 거를 가져와서 쓰신다고 하면 꼭 바꿔주셔야 되는 항목인 거고요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부담해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도 꼭 바꿔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병설이라면 요양, 목욕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는 추가적으로 간호 내용을 넣어주셔야지 요양으로 간호 쪽 운영 규정으로 인정을 받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영 규정 계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 원래 다른 데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내용하고 비용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좀 넣어서 작성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좀 힌트를 드리자면 별치 14호 서식이죠 급여적인 기록지 뒤편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간호 쪽 관련해서 서비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운영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 규정 지금 제가 서류를 같이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나중에 만약에 이걸 많이 영상들 보신다고 하면 간호 파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따로 서류를 드리거나 올리거나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운영 규정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들이 다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이 들어오게 돼서 조직인사급여회계 물품과 같은 이런 규정들도 다 운영 규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가져와서 쓰더라도 우리 기관에 맞게끔 변경만 해서 쓰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어떤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져오더라도요 심지어 요양업 것들도 우리 걸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유목값만 포함되는데요 간호 쪽에서는 직원회의 매월 1회 실시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직원회의를 격월로 1회 실시한다에 따라서 점수가 다 나올 수도 있고 부분 점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필수사항입니다 회의록에 회의 일시지 장소 내용 및 결과 그 다음 참석자명은 꼭 들어가게 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직원회의의 결과를 직원 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실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직원 중에 또 이쪽 해당 급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개의 사업을 한 번에 하신다고 하면 간호 쪽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회의록 퍼센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 선생님들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방문 간호 쪽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증거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할 때 영수증 이런 것들로 증빙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변동되는 이 회의로 인해서 변동되는 사항들이 증빙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점수가 한 점짜리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따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없죠 왜냐하면 지표 적용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개월 수가 남아있으니까 조금 할 일이 있겠지만 이미 그만두신 분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이걸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5개 영역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예전에는 이게 계측검사였는데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파란색은 올해 평가 때 2023년 평가 때 처음 들어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필수사항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결과판정이에요 판정 다 있는데 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 서류는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제출 확인해 주시고요 신규 직원이 오히려 어렵죠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 우리가 건강검진 빨리 내라 내라 하면 되는 거고요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개시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내고서 서비스를 급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점수가 그냥 안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처음 사람을 뽑을 때부터 신규 직원이라면 건강검진 이런 필수적인 것들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매년 매년 그냥 검진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보수 들어가면요 면담이에요 면담 면담 보시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 했느냐 임금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며 휴일은 언제이고 연체 요구평은 어떻게 주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음 그다음에 보수 임금 명세서를 매월 제공받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실제 매월 제공받아야지 제공받는다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관들을 속이려고 일부러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단한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그렇다 그래서 이걸 면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서 실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점수입니다 이거 안 맞기에는 되게 아까운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 5대 보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5대 보험 가입 같은 게 당연히 하시고 있겠죠 근데 보험료 완납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보험료 완납함이 평가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험료 다 완납한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 각각 보험에 대한 부분은 4대 보험 연계센터 들어가시면 기관이 5대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누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퇴직급여제도 운영하는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령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법령상으로는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인건비 지급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퇴직급여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니까요 퇴직급여는 지급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급일이 14일이 들여지지 않은 퇴직자에게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한다 퇴직일자부터 퇴직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얘기고요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중간정산 신청서라든지 증빙서류가 없으면 이건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그때그때 퇴직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적인 부분들도 어차피 이쪽 평가뿐만 아니라 노동법상 분쟁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신경 쓰시고요 복지항산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항목인데요 복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분기별 1에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상금을 받은 기간은 처우개설을 위해서 사용하셔라 이거는 일부 기간이잖아요 A 받았던 기간들 잘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복지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지출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넣어주셨는데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내에 복지 규정이 어떤 것을 주게 되어 있다 어떤 복지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고 명확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을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체 내역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명절 같은 거죠 명절에 대한 부분 명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인건비로 줄 수도 있고요 상여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일부만 또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복지 쪽 관련해서 세부적인 걸 읽어보시고 지급한 영수증까지 증빙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가상금 같은 경우에는 가상금 지급 받은 기간만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번을 그냥 충족했다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일부 기간들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직원 권익보 같은 경우에는 고충 처리함 고충 처리 내장 고충 처리 지침인데요 항상 여러분들 보이시죠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가 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예전부터 하셨던 3번 코드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3번 코드는 따로 장기형 기간으로만 분류가 됐지 노인복지시설로 따로 분류가 되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신설립하신 분들은 2번 코드로 해가지고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번 코드를 하더라도 추후에 2026년도부터는 재지정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또 하셔야 그리고 장기형 지정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지고 가셔야지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 또 진행되시기가 쉽거든요 평가에서도 지침을 확인하고 대장 그 다음에 고충 처리함을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 일시 강사명 교육 내용 교육방법 찬사자명 서명까지 해가지고 다 확인해 주시고요 고충 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인권침해대응지침에 대한 면담을 평가일날 확인하기 때문에 이 신설된 부분들도 점수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가일날 면담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는 적어도 한 두 달 전 세 달 전에는 면담 준비를 하셔야지 이 부분을 만점을 맞을 수 있다 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 지침에 따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이쪽 저쪽에 다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잠근장치 여부뿐만 아니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건 물론이고 이쪽 외에 다른 장소에 개인정보가 막 굴러다닌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점수가 1점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날리면 아까운 점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위생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요양원부터 해가지고 제가까지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매뉴얼 자체가 거의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점수가 4점입니다 특히 간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굉장히 크다 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급여 제공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급여 제공자임을 알고 있는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제공하는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고요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받음이라는 그 수급자에게 물어보는 항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하셔야 급여 제공받습니다 받는다고 대답합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잘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기관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목걸이나 아크릴 명찰들 같이 수급자 상의를 입힐 수 있는 명찰은 불인정한다는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문간호 감염 기구를 소독하고 청결하고 관리입니다 간호가 포함되어 있는 간호 파트에서는 기구 소독 관리가 꼭 들어가죠 그래서 기록과 현장 확인하고요 필수사항 같은 경우에 일자 기구 방법 점검자 명의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간단해요 서류가 되게 간단한 서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필요한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이제 사진까지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그 소독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는 당연히 아실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나면은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소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소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어르신한테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소독이 된 상태로 이 비품을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업무가 어렵지 않으시겠죠 거의 매일이겠죠 해야 되는 일마다 그래서 그런 서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서류를 소독관리 대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런 작은 필수사항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그때그때그때급여 제공할 때마다 소독을 또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건 밑에 좀 나오는데요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이거 비싸지 않아요 의료 폐기물 전용 연기 같은 경우에는 여부는 확인하지 않지만 이거 그냥 사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몇천 원이면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관을 폐기물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대로만 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항목이고요 필요한 비품을 갖추고 관리합니다 지금 관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필수 구비용품이라는 게 밑에 나옵니다 당뇨 스틱부터 주사침 그 다음에 이게 각각 한 개 이 항목이 지금 다섯 가지 있는데 검사용품, 측정도구, 유생용품, 처치용품, 멸균용품이라고 하는 각각 항목 중에 한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급자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나와 있는 거기서 실제 필요한 물품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밑입니다 각각 한 개의 용품이 있는 데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방문 간호 지시서에 맞는 필요한 물품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점수는 1점이긴 하지만 이것도 잘 맞춰가지고 그냥 다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비품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해서 비품명 일자 수량 유효기한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유효기한 유효기한에 맞게끔 특히 이렇게 당뇨 스틱처럼 이게 필수적인데 유효기한에 있는 항목들은 꼭 관리를 하시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용한 비품은 없는데도 비품 상태 위에서 관리 대장은 확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관리 대장이 필수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위험도 평가 같은 경우에 공통 항목이잖아요 공통 항목이라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평가 도구 타당하게 낙상 욕창 인지도구를 하고 인지도구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 Y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도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고요 그 이전에 보면 이렇게 욕구 평가 상담 등으로 해가지고 약 복용 여부는 조금 달라졌죠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지켜서 넘어가는 게 내년부터는 진행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욕구 사정을 하려면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리고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건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그다음에 수급자 존중을 존업성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건 관찰할 수 있는데 저 코로나 생각 안 하고 그냥 FM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간에 우리 집 어르신 댁에 간다고 치고 우리 평가관이 그리고 면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존중하면서 한다고 하면 어르신 당연히 좋다 보호자도 좋다라고 대답할 테죠 그리고 수급자 존엄성을 배려해서 급여를 제공하는지도 실제 가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소에 행동을 하실 때 뭔가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는 아니든 간에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배려하는 급여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15번 점수들이 근데 2점짜리죠 어쨌든 날리기는 아까운 점수입니다 급여 제공 안내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 관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분을 제공받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요목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요 급여 제공 대해서 설명을 면담으로 확인하고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담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확인하니까 한번 자료들을 다 나눠주셔서 예전에 한번 줬다 하더라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범위하고 급여 제공 외에 대한 안내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집에 그 어르신 댁에 그걸 붙여놓고 실제 안내를 한다고 하면 면담을 할 때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대답 바로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다라고 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보호가 직원 대우라고만 적혀있는데 인권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인권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쪽을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복지시설에서는 우리가 2번 코드인 경우에는 그때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인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설립되는 기관들은 다 바뀌고 있고 앞으로는 다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날리시면 안 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방문관호 상담 관리 보면은 모든 수급자와 외월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상담 일자부터 해가지고 필수적인 사항들 상담 일지 다 써놓고서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점수 날리시는 경우가 없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몇 자를 써라 이런 것들은 없는데 세부적으로 좀 쓰셔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 연 1회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는 방식의 상담 일자 결론이라는 건 어떤 어떤 서비스를 좀 변경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밑에 보시면 상담 결과의 반영 여부는 상태변화 기록지랑 급여 제공 기록지 같이 실질적으로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고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영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 때문에라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나중에 반영이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이전 평가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좋아졌어요 수급자가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서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한 부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제 비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도 충실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면담도 해요 직원하고 그래서 급여 개시 전에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두 달 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 전에 미리 교육을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집중 교육을 하셔야지 나올 수 있는 점수고 점수가 커요 4점짜리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신규 직원이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교육을 안 해주시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안 하시면 안 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직원에게 정말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항목 RFID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동 전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직원 급여시 제공 시간을 준수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준수를 하는 게 맞는데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고 너무 빈도가 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3번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급여적으로 변경하는 한도가 불편을 느끼지 않았는지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면담 당시에 점수를 매기는 거라서 신설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이런 대답을 너무 자주 받고요 라는 말을 수급자가 하지 않게끔 교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문간으로 20번 넘어갈게요 급여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기관 내부에다가 운영기정 개요부터 이렇게 넣게 돼 있는데요 기존의 부에서 변경된 부분 운영기정 개요라든지 근무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양원에만 있던 부분들이 우리 제가 쪽에서 들어왔죠 왜 그래요?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운영기정도 아까 일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장기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거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관리를 좀 해주시고 세부적인 항목들 다 일과나 그러니까 뭐라 가죠 업데이트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관 정보가 변경된 거 보면 자주자주 우리 관할 지자체 그 다음에 관할 공단에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전산을 그때그때 수정을 해주셔야지 전산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 받는 점수가 3점짜리나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점수를 안 맞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이 항목들 게시판 항목들 게시라고 되어 있죠 게시판 항목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병 같은 경우에 계약 체결 및 통보인데요 계약 체결을 할 때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를 반영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이제 표준장기용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 자체가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원래 여기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어떻게 보시면 이렇게 비용이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서류가 이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류를 없으시다고 하면 다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충분한 사유라고 하시는 건 우리 기관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보호자의 요구나 그 신체 상태 수급자 상태에 따라서 그에 따라 종합해서 판단하고 변경 사유서나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 친절한 거거든요 이런 글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적혀 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평가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평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계약 통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늦으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미 늦으셨다 하더라도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이 점수까지 맞겠다고 하면 통보 늦게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22번 같은 경우 욕구서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아까 이어지죠 이어지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욕구서정 연 1회 이상 작성자명 총평 수급자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셔야 되고 종합소견을 서수령으로 충실하게 작성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신규수급자는 급여계실까지 실시하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욕구서정 8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때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판단 근거를 넣게 되는데 판단 근거는 이렇게 이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수급자 상태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포함시켜서 판단 근거를 작성하러 지면 웬만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에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던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한번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급여조금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급여조금 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위에서 총평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운영유정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밑에서 필수사항 같은 경우에 욕구서정, 낙상평과 욕창, 인지기능검사, 개인별정경계획서를 반영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반영점수가 잘 안 나와요 점수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표본지표 100점을 다 맞으시려면 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급여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에 따른 공단 통보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 3번을 보면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삼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거자를 확인하고요 그때는 이미 발송을 하고 유선안내제 확인된 경우 인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들까지 있으시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급여제공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급여계획을 해왔으면 그에 따라서 급여제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건 계획에 따라서 급여제공 기록을 하시고요 급여제공 기록지 같은 경우에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검색하시면 이게 실질적인 현재 시점에 자료가 확인이 되세요 그걸 보시고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에 따라서 급여제공하는데요 급여 변경 사유는 기능상태 변화라든지 욕구, 보호자 요구 같은 경우요 제공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 횟수 등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하나 놓칠 내용들이 없어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꼭 다 읽어보시고 매뉴얼하고 비교해서 평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구 반영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는지 급여제공 내용이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면담을 확인을 하는데요 서비스 제공하실 때 이걸 입에 붙이세요 아예 급여 내용 설명을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땡땡땡 어르신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이거를 조금 귀찮더라도 하게끔 직접 하실 때도 직접 하시고 교육을 해주실 때도 정말 제대로 하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방문간호지시서가 나오는데요 방문간호지시서가 의사선생님 발급해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제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유효를 확인합니다 유효 그래서 50% 이상이면 점수가 1.5점밖에 안 나오고 전체면 3점이 나오는데요 유효하지 않은 것은 그냥 0점이에요 0점 유효하지 않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면 0점이기 때문에 유효한 방문간호지시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한을 꼭 준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보실 때 유효기한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지시서에 맞는 것을 점수하셔야 급여를 제공해야 3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연계성 연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문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직원 변경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변경되어도 똑같은 급여를 제공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받는지 여부 지금 보시면 급여 제공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신규 교육이 있었잖아요 신규 교육에 인수인계 그 다음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제공이 바뀌는 경우에 면담 그 다음에 급여 제공 바뀌는 경우에 동일 수준급여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담 실시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이 상담 실시 같은 경우에 2023년 1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 필수사항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일지를 작성을 할 때 이걸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리 한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지 않아요 미리 하셔도 됩니다 저는 평가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이 안 되시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우시겠죠 자 수급자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했던 거냐 원래 했던 거예요 근데 그에 따라서 현장 면담 면담 관찰 이렇게 해서 종류가 한 번에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급여를 당연히 제공받으실 때고요 신체부위에 고의적으로 입힌 상태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빙할 수 있게끔 항상 하셔야 돼요 급여 적은 기록지의 특이사항에 만약에 우리가 한 게 아닌 상처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는지를 계속 적어버릇 하셔야지 이 부분 관찰했을 때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수급자 이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우리 급여를 제공받는 그 외의 시간에는 다 보호자가 수급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급자 본인이 본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항목들이 모여있는 점수고요 점수가 굉장히 커요 4준짜리니까 점수를 꼭 맞기 바랍니다 자 29번 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급여 적은 연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시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회의 결과를 급여 반영한다 반기별 1회에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필수 사항들이 꼭 들어가 있어 주셔야 되고요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세하게 쓰는 방법은 회의 결과를 회의 내용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회의 결과까지 싹 다 넣은 이후에 회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정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반영이라는 얘기는 급여 제공 내용이 변경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내용도 포함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 여기서도 지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급여 계획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급여 제공 내용, 급여 제공 기록지도 변경되어야지 급여 등에 반영한다라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맞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있다면 연계까지도 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사례 관리에서 포함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급여 제공 결과 평가도 간호 쪽에서도 지금 포함이 됐는데요 이거는 내년부터 하시면 되죠 내년부터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연 1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안 하신다 하더라도 내년에 바로 평가관이 일찍 나와서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미리 하셔도 됩니다 미리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급여 결과 평가를 반영해서 급여 제공 계획을 30일 이내에 재학성하셔야 합니다 신설입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직원은 수급자 상태 변화 충실하게 기록하셔야 되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회 이상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 RFID로 정성한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할 수 있으니까 좀 수월해지고요 제공 기록지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시죠 앱 설치부터 전송내역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실하게 기록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노인 인권보호 같은 경우 점수가 5점이나 되는 점수고요 노인 인권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시고 그에 따른 기록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기록지 교육 일지가 확인되셔야 되고 노인 인권 학대 예방 내용을 숙지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인권 지침을 수급자는 지침을 제공받고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할 때 노인 인권보호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급자에게 보호자에게 범위 업무범위 고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해가지고 점수가 5점이 나온다 5점이면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점수죠 자 그리고 간호관리 수급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간호관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상태에 맞게끔 적절한 간호관리는 면담에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건데 실제 이 부분 위관, 유치 도중관, 장로, 욕차, 각각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관리 상태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은 관찰을 해서 확인을 할 텐데 적절한 부분은 면담을 해서 마음에 들면 보통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잘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관리 상태는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현장평가이기 때문에 관찰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잘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당연히 좋다고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 부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상담하실 때 이 안내를 잘하지 않으시면 그에 대한 부분을 친절하게 한다고 만족한다고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보고 잘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하시고 점수가 적지 않으니까 웬만한 만족도 조사 점수 다 맞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그 다음 항목 34번에 보시면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그 다음에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향상이라는 건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향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실제 받으시고요 평가 기간 중이에요 이게 매년이라고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기간 중에 한 번 하시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어떤 거든 한 건 이상 하세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0.6점 받으실 수 있고 패널이라든지 상담 봉사자로 위촉돼서 하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6점을 노리고서 점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방문 간호 훑어보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으시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더 깊이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다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빡사 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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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